영원한 영원한 네가 이렇게 태어났어, 파리야 엄마 엄청 고생합니다 고생 많았어 나도 가봐요 이제 형이 형 떴다 나중에 이거 볼토리한테 한마디 해줘 볼토리야 사랑해 우와 진짜 멋진 엄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미안해 어쩌자 너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친구도 잘하고 엄마도 잘하고 이제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자 토리야 아빠야 아빠도 너 온 줄 봤다 아유 너무 예쁘다 우리 아가 사랑해 아이고 아이고 아프셨네 수고했다 소연이 반갑다 토리야 엄마 죽는 줄 알았어 수고했어 너무 예쁘다 진짜 아유 너무 예쁘다 눈 죽겠네 외계인 같은데 너무 예뻐 고생했어 수연아 미안한데 외계인 같았어 처녀는 저 몰라 난 몰라 근데 아가가 참 깨끗다 눈 뜨네 눈 뜯다 눈 뜯다 눈 뜯다 눈 뜯다 너무 매워 웃기네 눈 크네 진짜 안녕 근데 원래 애기가 이렇게 안 울어? 우리 목소리 들으니까 안 울어 쳐다보는 거야 아유 기도 카드야 미치겠네 아비야 발 같다 아유 오빠다 힘들어 아유 못내미 못내미 계속 못내미 아이고 그래 너무 신기하다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장모님이랑 엄마랑 같이 같이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애기가 커가지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너 축하해줬다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어 호추 있어? 호추 잘 있더라 이렇게 쭈구리 외계인이 없다 둘이야 쭈구리 아니다 쭈구리 아니다 이게 쭈구리 아닌 거야? 이렇게 쭈구리 그러는데 할머니들 또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또리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만나러 오느라고 그냥 수고했다 만나서 반갑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또리야 건강해라 진짜 다 필요없다 건강하게 된다 엄마 내가 나온 거 맞아 근데 나는 이제 하나 선생님이 나왔다고 하기 전에 나는 나온 걸 봤거든 일부가 나온 건 거지 근데 감격이 장난 아니더라 옆에서 울고 있어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동적이었어 머리는 많이 찌그러졌어? 머리? 좀 약간 매운 형이긴 한데 조금 지나면 이제 머리 잡는데 초빈이 원래 같애? 머리 있었어 눈뜨렁씩 해야 돼 눈줄이 되네 엄마 카드나 아니야 발 한 번 먼저 보고 싶구만 너무 콩콩 싸면 안 돼 이거 발이야? 어 발이야 발가락 귀엽다 오 이쁘다 손 다행이다 아니 다리를 저렇게 꽂아 있냐 어때요? 나도 보여줘 찍어서 발이 이말만 하다 이렇게 이쁜데 되게 외계인 같겠지? 우리는 이쁘지 해볼 줄이었잖아 아이고 토리야 내가 맨날 불러주던 내 목소리야 웃는 거 봐 웃는 거 봐 웃는 거 봐 속애무시다 토리야 토리야 엄마가 내 말아 이 방에 꼴출이다 난 한 발 좋아할 때 봤어 난 한 발 좋아할 때 봤어 눈은 뭐냐 엄마 핸드폰 틀지마 핸드폰 꽉 잡아 어 아이고 엄마는 바보가 와 크다 웃자면 끓이네 큰 거 아니지 즐거우기 잘한다 친구 아 너무 예쁘다 너가 이렇게 숨을 바쁘게 쉬고 있어 좋아서 좋아 나도 너무 좋다 토리야 졸린가봐 졸린가봐 아 근데 되게 팔불출 같기도 하고 아니야 우리 정상이야 그쵸 팔불출이 중요하나 아 이쁜 이쁜 그쵸 우리 새끼들인데 소연이 너무 예뻐요 장모님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저희 내 손이 드러 드러워 내 쪽 손이 드러워 아 안돼 부서질 거 같아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된대 오 말자 지향이 높아진데 오빠 만져봤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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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 닮았어 저희 피쳐낸다 알겠어요 서비야 우리 애기 봐 고기 돌린다 이제 내가 영국 이를 썩었다 아이고 아이고 야 너 더 예뻐졌다 응 아.. 또 안 되고 응 거짓말 하지마 아 여보? 응 과일도 먹으라고 과일도 이렇게 과자도 하고 미칠을 좀 해줘 도리야 할머니랑 고모랑 이렇게 다 해줬어 여기는 아빠가 새우잠 잤던 침대에 새우잠 잤던 침대 그런 데야 사진으로 뭔가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요 그럼 너도 울리나? 네 나도 좋다 너무 좋다 그렇죠 나도 토니가 보니까 진짜 다른 애들하고 좀 틀린 거 같아 그렇죠 이래야 보슴도치 엄마 할머니지만 진짜 아빠가 내 저런 먹은데 토니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책임감 갖고 가족들 위해서 해야 될 거 같아 장모님 시간 되고 여유 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147호차였어요 어? 이거 147호차인데? 그렇게 쿨하게 가시는 거예요? 그렇게 쿨하게요? 아 네 장모님 안녕 이것도 옆에 까줘봐 뭔지 궁금해 네 아 미역국 아 미역국 오 러비아 귀여워 다 먹었어? 응 신났어? 응 응 오케이 배불리 많이 먹었네 미역국 다 먹었어? 응 한번 열어줘 두꺼워 너무 예뻐 눈떠어요 눈떠어요 아이고 소리야 눈 커요 눈 크다 응 어떡해 너무 예뻐 소인이 닮았다 그러니까 손 잡았어 소인이 닮았다 소인이 닮았다 소리야 소리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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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줘 해가줘 아이고 눈 너무 커 예쁘다 얼굴은 절반이 눈인데 누구야? 할머니야? 네 할머니야 진짜로 아이고 뭐 뭐 알고 보는 거 같아 그러게 아 아 너무 예쁘다 아 아 진짜 얼굴 찹쌀떡 진짜 너무 예쁘다 아이고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어 내가 왜 이렇게 주문하는 것처럼 코도 높아 아 응 참 진짜 예쁘다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귀엽죠? 응 신기하다 신기하지 진짜